나 9개밖에 못 담아. 아, 잠깐만 신중하게 담아야겠네. 아니, 그냥. 뭐야, 불법이에요? 저기가 담는 거예요. 아, 그냥? 그람수대로. 네, 무게를 재야 돼요. 아, 그람을 재서? 어우, 난 다 먹어봐야겠다. 어우, 목이 버섯, 목이 버섯 맛있지. 씹히는 거 하면 좋지. 왜냐하면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팍 냄새가 재워지. 나 드디어 내가 이거 먹어보는군, 중국 당면을. 중국 당면 넣어야죠, 먹어야죠. 면이 종류별로 너무 많아. 면만 봐도 약분 채울 것 같은데? 저거 얼마 안 돼요, 물에 삶으면. 그래, 한 줌이에요, 한 줌. 이게 그 마라 소스인가 봐요. 저 컬러 봐봐. 여기 육수를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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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근데 별로 안 빨간다. 어우, 냄새 너무 좋아. 우와. 어우, 내 혀를 마라, 마라. 난, 난 2단계 마라야. 어우, 이 컬러, 맛컬 맛컬. 아, 근데 매울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사장님, 왜 이거 제가 이제 안 거죠? 왜 이제 안 거죠, 이거를? 내가 중국에서 먹었던 건 조금 향이 강하였는데. 이게 우리 입맛에 진짜. 이게 훨씬 맛있어. 두근두근두근. 두근두근. 말아 가득. 어우, 미안하다. 생각처럼 그렇게 세진 않아. 어우, 진짜? 근데 나 이게 진짜 궁금했어, 이거. 중국 당면. 따단, 따단, 따단. 요놈 찾았다, 요놈. 근데 우리나라 당면도 쫄깃쫄깃한데. 확실히 진짜 쫄깃한 것 같아요, 중국 당면이. 사서 먹었어요. 얼마나 오래 살라고. 마라 얘네들이 같이 가자고, 당면한테. 와, 얼큰하다. 이건 약간 중국 쌀국수. 너무 맛있어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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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